아프리카프릭스와 H렌터카의 A조 예선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홍천종합체육관 앞에 설치된 특설 코트입니다. 앞서 아프리카프릭스는 포윙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패를 안고 있고요. 오늘 H렌터카는 첫 선보이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죠. H렌터카는 저희가 설명 들었듯이 4명 모두 KBL 드래프트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선수들이 젊은 팀이에요. 젊은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프릭스입니다. 노승준, 이강호, 유경식, 홍성민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H렌터카, 김남건, 김대욱, 이채훈, 이동민이 나오겠습니다. 네, 아프리카프릭스는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경기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팀 시퀄적으로 봤을 때 신장이나 밸런스는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H렌터카의 가드 선수들이 조금 더 작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죠. H렌터카는 지난주에 코리아 투어 양구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기량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리그 경기에서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골 밑에서 이채훈 선수도 상당히 신장이 커 보이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체력적인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면 또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H렌터카는 젊은이의 패기를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프로무대를 도전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열정이나 기술들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곧 경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프릭스의 성공으로 경기 출발했습니다. 반드팬스 여기 있어. 네, 오펜스 파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볼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네, 이강호 선수의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네, 공격권은 H렌터카, 이채훈. 오, 뺏겼어요. 지금 뺏겼습니다. 잃켰어요. 백보드 옆쪽을 맞췄습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노승준 올라가는데 여기서 불발.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직접 올라갑니다. 이강호. 와이드 오픈. 어렵게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골밑.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네, 이채훈 선수의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골밑에서 노승준 선수의 매치업이었는데 그렇죠.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 않죠. 아, 지금도 걸렸습니다. 강하게 붙는데 순간적으로 와이드 오픈, 이동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지금 몸싸움도 치열하고요. 굉장히 치열한 경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과열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충돌이 강하게 있었어요.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양 팀 모두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첫 팀, 득점을 하는 첫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김대욱. 외곽불발. 아무래도 스피드와 피지컬이 비슷한 두 팀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더 치열하게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치열합니다. 이동민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경식. 외곽에서 안쪽 투입. 제쳐냈어요. 잘 제쳤어요. 직접 골밑. 첫 특점은 아프리카가 기록했습니다. 김대욱. 아, 여기서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무리한 패스가 나왔고요. 네. 이 장면. 여기서 제쳐낸 이후에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믿을 수술 쏠까. 네, 수비가 안 끌려나왔기 때문에 레어업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오, 매치업 치열합니다. 아, 네. 파울이에요. 유경식과 이동민. 그렇죠. 확실히 젊은 팀답게 이런 힘이나 스피드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경식의 자유투. 현재 8분 29초 남아있는 상황. 이제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2대0. 김남건. 짧아요. 짧았습니다. 외곽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아, 빠르게. 그렇죠. 공을 탈취했어요. 좌중간. 그대로 어려운 자세에서 던졌는데. 어, 리바운 잘 껴들어왔습니다. 저런 적극성이 지금 에이스렌터카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탑에서 김남건. 골 밑.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정말 정규리그다운. 양 팀의 경기력. 그리고 치열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함이 있고요. 선수들이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 공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오픈부 경기와는 좀 다른 현상이죠. 네. 네, 에이츤렌터카도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2대1. 강하게 붙어줘요. 이강호 빼줬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빠른 스피드 득점. 와이드 오픈. 두 점. 들어가네요. 동점이에요. 지금 걸렸어요. 홍성민 핸드오프. 다시 안쪽으로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쪼코너두. 좋아요. 깨끗합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파울이 나왔고요. 네, 홍성민의 파울이었고요. 어느 팀이 더 냉정함을 유지하느냐가 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채훈 선수도 상당히 신장이 있고요. 그렇죠. 이채훈 미스매치 상황. 득점. 4대4입니다. 오우, 네. 아, 지금은 김남권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호의 바운드 패스. 포스트업 이후에 돌았습니다. 오우, 블랙샷! 오, 걸렸어요. 아, 파울이네요. 아, 여기서 파울이 불렀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네, 이채훈. 그렇죠. 여기 보시죠. 스피인 잘 돌았고요. 아, 네. 왼손을 좀 치는 과정이 있었네요. 노승준의 자유투.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적으로 김대욱 빼졌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파울. 파울이요. 어,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네, 부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치열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승부욕이 좀 올라오다 보면 그렇죠. 아, 좀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두 팀이 서로 비슷하고 지금 점수차도 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채훈.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 아, 스텝 좋아요. 공격 리바운드. 아, 볼 놓쳤어요. 김남건. 골 밑에서 어려운 자세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역전. 엣지 렌터카. 오, 계속해서 골 밑에서 이채훈 선수가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밀리고 있지 않고요. 이제 또 KBL의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선수들인 만큼 본인들의 이름 그리고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자, 드래프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짧았어요. 유경식이 직접 빠져나왔어. 두 점 던집니다. 다시 리바운드. 아, 팀인. 좋아요. 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게 센스 있는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유경식이 노련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고요. 쏘지 않고 노승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이채훈의 파울. 그렇죠.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 본인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네, 잘 뛰어들어가서 옆에 찬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5분 58초 남아있는 상황. 점수는 5대5.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고요. 노승준 선수는 접촉 과정에서 렌즈가 빠졌는데 네, 안 끼고 그냥 하네요. 버리고. 아,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그렇죠. 잘 안 보일 텐데. 네, 일단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에서 포스트업.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아하. 각도가 안 맞았어요. 골대 위치를 찾지 못했어요. 외곽에서 이동민. 그대로 던집니다. 이채훈 리바운드. 다시 외곽으로. 잘 들어갔어요. 이채훈 골밋에서. 아, 네. 아, 지금은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아쉬워 보이는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 지금 공격 움직임도 좋았고 실은 수비도 로테이션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잘 따라갔는데 파울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패스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아, 뒤쪽에서 뒤쪽 파를 살짝 쳤어요. 접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채훈. 자유투스 성공시켰습니다. 6대 5. 외곽에서 이강호 2점. 아, 선수들 세컨드 포일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면서 이채훈. 직접 올라가는데 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강호. 이강호. 어려운 자세에서 패스. 골 밑에서.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와이드 오픈. 쏘지 않았고. 김대호. 품에 안겼습니다, 공이. 이강호.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스탭 잘 썼고요. 들어오면서. 좋아요. 파울까지. 그렇죠. 좋은 플레이. 자, 이채훈 선수가 지금 파울 관리가 좀 안 되네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은 또 경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노련미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슛 과정에서 여러 번 파울을 범합니다. 어, 지금은 휴팅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손을 치고 말았어요. 그렇죠.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외곽으로 연결. 이동민. 빼줬습니다. 이채훈. 그리고 김대호. 네, 지금은 샤클락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템퍼를 잘 맞춰가느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지금은 다시 한 번 이채훈의 파울이 빌렸습니다. 정말 양 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음, 아프리카프릭스가 어느 정도의 노련미는 더 갖추고 있고요. 네. 지금 체력이나 이런 패기 같은 부분은 H렌터카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함을 가지고 있는 두 팀 선수들이. 자, 일단 파울 관리. 두 팀 파울도 지금 똑같아요. 다섯 개씩 가지고 있고요. 점수도 6대6, 팀 파울도 5대5입니다. 그렇죠. 네,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H렌터카는 패기, 젊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프릭스는 노련함. 그리고 연륜이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본인들의 장점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치열한 경기가 오늘 경기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유일하게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경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도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노승준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잘투 성공률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7대6. 다시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동민. 외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동민 2점. 깨끗합니다. 다시 역전. 에이틀 레토카. 빠르게 공격 진행했어요. 자, 외곽 슛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지금 아주... 아, 트래블... 그렇죠. 아, 지금은 트래블링. 네, 너무 급했고요. 지금 이 장면이었죠. 자, 외곽으로 킥아웃 잘 됐고요. 아, 깨끗합니다. 김대욱. 오, 좋아요. 야투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대욱. 외곽에서. 노승준. 골밑에서. 오, 높습니다. 바로. 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갔습니다. 양팀 불붙고 있습니다. 유경식. 좋아요. 오, 들어갔습니다. 자, 템포 빨라지죠.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네, 지금은 템포를 좀 조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남건.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점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호 빼줬고요. 노승준. 여기서 올려놓습니다. 자, 일단 이틀 레토카는 외곽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도. 아, 네. 아, 지금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첫 찬스를 놓쳤어요. 김남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수는 13대 10. 석 점차. 어, 좀 점수를 벌렸어요. 렌토카. 그렇습니다. 이강호. 불발. 다시 가져왔습니다. 유경식. 툭 쳐내면서. 아. 아, 여섯 개의 팀 파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프릭스는 경기를 한 차례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앞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2점 슛이 두 개 정도 성공을 해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 유경식.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들어가네요. 오, 들어갔습니다. 2점 추가. 자, 지금 샤클락의 미스가. 네. 아, 이 경우에는. 그렇죠. 아, 지금 유경식 선수의 2점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어떤 템포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게. 지금 흐름이 살짝 끊겼습니다. 이 샤클락. 경기 진행부에 미스가 나왔고요.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남건 쏘지 않고 안쪽으로 다시 외과. 이동민 짧았습니다. 잘 쳐줬어요. 공 가져왔어요. 김대욱 오른쪽 돌파 선택. 김대욱 파울이 불렸습니다. 네, 지금은 슈팅 파울로 인정이 됐고요.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렇죠. 접촉이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다음 파울부터는 상대에게 프리드로를 허용합니다. 네. 김대욱의 잘투. 2분 21초 남아있는 상황. 그만큼 신중해요. 그렇죠. 김대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 팀 한 점 차인 상황에서 공격권은 아프리카프릭스. 포스트업 도락섬에서 득점. 지금도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중간. 에트넨터카 이동민. 두 점. 불발.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이제 마지막. 패기냐. 노련함이냐. 홍성민. 또 나와요. 지금 영석 득점. 그렇습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아프리카프릭스. 그렇죠. 아프리카프릭스는 파울 없는 수비. 김대욱 흔들면서 김대욱. 막혔습니다. 그렇죠. 외곽에서 유경식 여유롭게. 차분히 정리를 하고 투맨 게임을 시작했고요. 그렇죠. 유경식. 공격 시간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작전 타임을 부른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승부처고요. 1점을 앞서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조직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노승준 선수가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댓글이 올라왔네요. H렌터카 화이팅.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팬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팬들이 보실 거예요. 또 H렌터카는 이번 대회에 또 처음으로 출전하는 거고요. 그렇죠. 처음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잘 맞춰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선수들의 눈빛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준 선수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후반부에 홍성민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였죠. 그렇죠. 외곽에서 에시렌터카 이동민 쏘지 않고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플로터 막혔습니다. 유경식 이강호 그대로 쏩니다. 들어가네요. 늑점이에요. 두 점 추가합니다. 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 따냈어요. 툭 쳐내면서 넘어지면서 그렇죠. 이채윤 선수가 투지를 한번 발휘해봤습니다. 이강호 선수의 2점 슛은 컸어요. 확실히 슈터가 필요할 때 해줍니다. 스크린은 받아서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네. 여기서 파울 없는 수비를 하기를 원했을 아프리카플릭스인데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프리드로 두 개를 허용을 하게 되겠고요. 김남건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겼어요.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다 들어가네요. 양팀 두 점차 자유투 2구 2구 역시 성공 그렇죠. 자 게임 몰라요. 빠르게 수비 불발 유경식의 리바운드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투천했어요. 바치관이에요. 턴오버 나왔고요. 이동민 두 점 시도 들어가졌습니다. 여유를 좀 찾아야 돼요. 양팀 사업들 그렇죠. 자 이번 수비 중요합니다. 아 뺏어냈어요. 자 골밑에 이동민 김남건 스크림 받아서 김남건 오른쪽 돌파 선택 아 완벽한 찬스예요. 여기서 다시 동점 16대 16 동점이 됩니다. 자 일단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결과가 펼쳐진지 유경식 블락처 어 파울이 불렸어요. 네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블락은 완벽한 블락이었는데 네 자 따라가던 어 네 이동민 선수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동민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채훈 선수는 완벽하게 블락을 해냈고요. 그렇죠. 아 이게 결정적인 자유투가 될 수 있습니다. 16대 16 동점 유경식 자유투 성공 네 아 이제 이 자유투 이후에 두 점을 또 시도를 하겠죠. H렌터카 수비도 중요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바로 던져야 돼. 두 점 깨끗합니다. 공점 자 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적으로 연장을 갑니다. 세레머니까지 자 역시 두 팀 대결 재밌습니다. 완벽하게 소위냈습니다. 완벽하게 벗겨내고 성공 아 저런 부담감이 많은 상황에서 저런 침착함을 보여주나요. 그렇죠. 이동민 선수 이동민 선수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동민 선수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점을 누가 먼저 넣느냐 그렇죠. 별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장에서는 두 점을 먼저 선취 득점하는 팀이 이기게 되죠. 더 피말리는 연장이 남겨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본부와 심판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점을 먼저 넣는 팀이 그렇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죠. 지금 공격권은 먼저 에틀 엔터 오 지금도 김남권이 빠르게 던져봤어요. 한 번에 또 2점 한 번이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호 2점 불발 긴장감이 넘치는 이거 특설부답니다. 2점 짧았습니다. 다시 안쪽 아 두 팀이 최악의 네 지금 계속해서 트래블링해요. 아 트래블링 네 너무 급했습니다. 양 팀 모두 선수들 마음이 급한 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 점수 판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양 팀 동점이고요. 동점 상황이고요. 지금 전광판이 지금 너무 순식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경계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강호 바운드 패스 이강호 비어있습니다. 유경식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계속 따내고 있어요. 두 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수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유경식 자 결국 센스 있는 패스 그렇죠. 1점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김대욱 김남건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한 번에 2점으로 끝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아프리카프릭스처럼 한 점은 먼저 넣어놓고 좀 여유롭게 네 경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아프리카프릭스는 골밑슛을 시도할 수 있고요. 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파울이 불렸습니다. 오늘 경기 유경식의 자유투는 정말 정확하거든요. 정확하죠. 네 신체 조건 비슷하기 때문에 미르지 않고 본인이 해결을 했고요. 저게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에요. 그렇습니다. 유경식 자유투 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네 지금 현장에서 다들 탄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자유투 2구 아하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프릭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H렌터카가 뭐 극적으로 연장까지 이끌었는데 결국은 아프리카프릭스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프릭스가 A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H렌터카는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경기 하늘내리 인재와 DSP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프릭스 한 5분만 통화할게요. 아프리카프릭스